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초록밴미디어 되겠습니다. 초록밴미디어 코드번호 047-82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6월 8일 1시 5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좀 가지고 초록밴미디어 가지고 왔는데 다우존스 나스닥지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0.36% 나스닥지수 0.49% 이렇게 조금 혼조세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숨고르기와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구요. 이날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투기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밈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밈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밈 종목의 상당수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날 다시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급등과 하락을 보이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밈 종목을 향해 경고장을 꺼내들었죠. 연방 증권법 증권법 위반 사항에 발견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부정행위가 있는 것들은 잡아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어슬렁어슬렁거렸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외인들의 매주세가 점차적으로 좀 커지고 있구요. 그러나 기관들에서 외인들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어느 정도 종목들에 대해서 순환매가 돌아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구요. 지금 현재 외국인 선물지수 지금 현재 매수대로 좀 이끌어지고 있는데요.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고객예탁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거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주니까는 아무래도 좋은 움직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보시면은 오늘 초록배미디어 좀 가지고 왔는데요. 초록배미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배미디엄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저보다 뭐 잘 다 거의 다 뭐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락문화 쪽에서 이제 미디어 드라마 제작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4,030억 정도 되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2.26% 정도 되고 있다. W홀딩컴퍼니에서 지금 현재 20.04%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 W홀딩 옛날에 W홀딩컴퍼니가 상장이 되었는데 조금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TV 드라마 제작을 중심으로 컨텐츠 제작사와 드라마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부가사업, 부동산 사업을 수행 중이고 종속하이사 투자사업, 외식사업 부분, 지상파 3사 종편 및 CATV 사업자로 통해 컨텐츠 기획 제작, 방송하고 있고 해외 판매도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펜트하우스 또 이제 반영을 또 다시 한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 보시면 굉장히 크게 늘고 있죠. 그리고 단기순이익 114억 부채 비율 한번 볼게요. 부채 비율이 한 101%, 157%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좀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3자배정 유상증자죠. 3자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움직이질 않지 갑자기 컴퓨터가 좀 멈춰서 이렇게 좀 가지고 왔고요. 나비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비빌이 지금 현재 9월 31일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상장 예정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60원에서 10% 할인된 가격 지금 현재가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3자배정 3자배정 같은 경우는 특수인이죠. 특수인한테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고 있고 한 200억 정도가 지금 이제 상장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식이 좀 오랜 기간으로 좀 멀리 봤을 때 멀리 봤을 때 주가를 멀리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방향성이 굉장히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승폭 대비 하락을 선을 긋는다고 한다면 하락폭에서 조금 위쪽으로 방향이 가 있죠. 그러면서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어떤 수렴이나 삼각형 수렴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고점을 돌파를 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좀 보시면은 종목별 투자 현황 오늘도 외국인들이 지금 이틀째 정도 사주고 있고 투신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급등 한번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이제 AP투자연구소에서 저희가 이제 무료 추천 종목하고 주식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단기 트레이드방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좀 종목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났다. 오늘 대유플러스 장 초반에 9시 11분에 드렸는데 오늘 대유플러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유플러스 상한가. 대유플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플러스. 대유플러스 상한가 마감이 됐죠. 9시 9분에 정확하게 드려가지고 대유플러스 정확히 드려서 오늘 상한가 한번 잡아드렸다. 그래서 회원분들 편하게 수익 볼 수 있었는데 무료방 한번 리딩 한번 신청해 보시면은 한번 체험하시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록백 미디어였습니다. 대유플러스 ok. 있 MIKE 3 감사합니다.